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조금 다른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기가 참 많네요. 우리나라에 사기가 좀 많다는 정도는 알았는데 제가 오늘 한국경제신문을 보다 보니까 20대 30대 사기가 급속하게 증가하네요. 그건 아주 의외의 사실이네요. 보니까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일면 톱기사인데 사기범죄 1위가 20대인데 그게 요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요인은 형량 자체가 적으니까 100억 사기를 쳐도 그냥 감옥이 한 2년 정도 되면 출소를 할 수가 있으니까 형량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 보니까 20대 사기범죄 1위인데 20대 사기범 증가 추세도 50대를 추월하고 있고 이제 대개 이 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말씀은 그런 행벌이 너무나 약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사기를 쳐도 남는 장사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내용에 주네요. 그런데 오늘 좀 특별한 것은 어떻게 20대 사기범들이 이렇게 많을까 보시게 되면 과거 40대 50대 중심이던 사기범죄의 주류가 2030대로 급재편되고 있다. 2022년 또 전체 사기범분들 가운데서 19세부터 30대 비중은 26.9%로 연령대를 보면 전체 1위를 차지하게 됐고 그동안 50대가 2위로 밀려나게 됐다. 30대 16.2%까지 포함한 MJ세대의 사기범죄 비중은 43.1%로 40대 50대 합계 40.1%를 앞질렀다.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 보도가 됐네요.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센티브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죄 행위 자체도 경제학자들이 연구하는 게 따르면 비용 편익을 따져보지 않습니까? 행불체제가 좀 강하고 이렇게 하면 범죄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범죄가 늘어나겠죠. 그런데 법 쪽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김용규 변호사 같으신 분은 개별 범죄마다 행을 합산한 병과 주인 미국과 달리 한국은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까 사기가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는 젊은 층이 신종사기에 급없이 뛰어들고 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간예우나 이런 것처럼 범죄 수익의 일부를 떼가지고 변호사 비용으로 여러분들 사용하게 되면 행량을 낮출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변호사 되시는 분들은 말씀 안 하시지만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참 많네요. 많은데 사기범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것은 MJ세대 사이에 한탕주의 경향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이 나오고 불법 도박이나 호인 사기를 벌린 뒤에 몇 년 징역을 살면 평생 땀을 흘려 일하는 것보다도 낫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이 한 사회학과 교수님은 저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젊은이가 노력해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게 한탕주의가 득시하는 배경이다. 이렇게 이야기 됐는데 그럼 여러분 보시죠. 지금 이제 행벌 체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한 사회의 질서가 여러 가지 가족 질서도 있고 회사의 질서도 있고 여러 가지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 근간을 행성하는 것이 국가의 체제와 관련된 선거 질서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선거를 보게 되면 영어 표현은 부정선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선거 사기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플라드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election fraud 선거 사기 그 선거 사기가 무너지게 되면 여타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선거를 사기를 쳐가지고 범죄 수익은 권력을 훔치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큰 사기인 거죠. 그 사기에 비하면 코인 사기나 이런 거는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근간인 선거 사기가 이제 이렇게 만년화가 되면 이제 대놓고 사기를 칠 테니까 그럼 다른 분야에 얼마나 영향을 크게 미치겠습니까? 말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은 또 보험 사기를 얼마만큼 심화시키겠습니까? 벌써 오늘 그 기사 옆에 실손보험료를 5조 정도를 여러분들 추가해서 보험자들이 지불했는데 실손보험을 얼마나 이런 빼먹었는지 과잉진료라든지 의료쇼핑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보험회사가 지출이 13조 늘은 거죠. 보험자들이 이런 5조를 빼빠지게 지불했는데 보험 실손보험 일종의 사기인 거죠. 사기가 발생해가지고 13조 정도의 지출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실손보험료를 또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실손보험료를 또 두 배로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보험사기 이런 거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사회에서 죄를 범하더라도 죄값을 치르지 않는다는 것이 만연되어 있는 사회가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선거 사기를 통해 권력을 그렇게 습관주를 훔치더라도 누구도 처벌받거나 수사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 사회를 앞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무너뜨리겠습니까? 가성비로 따지게 되면 선거 사기가 어뜸이죠. 권력을 훔칠 수가 있습니까? 노력 대비 가장 편익이 큰 것이 선거 사기인 겁니다. 여기 넣으면 보험료가 5조 늘었는데 보험사의 지출이 뭐죠? 13조가 늘은 겁니다. 이게 실손보험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참 이 보면 보시게 되면 어떻든 간에 자원이라는 것이 항상 제한되어 있으니까 돈 기한 거 알아야 되고 한정된 자원을 가장 아껴서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라가 지금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근본 기본 그런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실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게 다 돌아가는 겁니다. 25만 원을 국민들에게 줘야 된다. 민생 무슨 보조금으로 그 말이 되냐 이야기죠. 그게 13조는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선량한 보험자가 실손보험료를 5조 냈는데 보험지출이 13조가 발생했다. 그러면 보험 사기시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선량한 보험자에게 두 배의 보험료를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피해자가 되는 거죠. 선거 사기를 쳐가지고 도저히 선량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개판을 친다. 그 비용을 다 국민들이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선거 사기를 막고 수사하고 정상화시키는 것이 민생을 위한다면 그 어떤 민생보다도 더 중요한 일인 거죠. 그거를 뭐 안 하고 민생하겠다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는 거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